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우물가의 두 여인 리부가와 사마리아 여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위대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이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인자하심 헷세드는 아브라함을 멸망과 죄악의 도시인 칼데아 우루에서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이며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성실하심 에메트는 인자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언약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족 엘리에슬은 그의 주인에게 행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족은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자신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자원하여 물을 기러먹인다면 그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기도였습니다. 왜 엘리에슬은 하나님의 언약과 우물가에 물을 연관시켰을까요? 그 당시 물은 유목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물을 낙은해와 더불어 낙은해에 가축들에게도 줄 수 있는 여자라면 충분히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믿음의 후사인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귀한 것을 가치 있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을 혼자만 독식하는 자는 탐욕자이고 귀한 것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자는 게으름뱅이며 귀한 것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에게 나눌 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됩니다. 엘리에슬의 조건부 기도에 합한 자가 바로 생명의 여인 리브가였습니다. 물을 나눠줄 줄 아는 여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여자가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모든 믿음의 후사들에게 참 생명의 물인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해안과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한라님의 생명의 언약을 탐욕자인 에소에게서 빼앗아 성실하고 믿을 만한 야곱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주 생명의 주님은 이삭과 야곱의 물줄기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목마른 모든 영혼들에게 가장 가치있고 귀한 하늘의 생수를 골고루 편만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역시 물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적으로는 비천하고 쓸모가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뜨거웠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열망을 보시고 내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물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곧 마르지 않는 생수임을 알고 동네에 돌아가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를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소개하고 나눴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의 두 여인 리브가와 사마리아 여인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로 같은 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대대로 흘러가야 할 생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간절히 갈망했던 이름 없는 비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두 여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수 구원의 우물가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의 우물가에서 길어 올리고 마실 수 있습니다. 2사에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사에서 12장 3절 말씀에